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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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씨 제목이 안 나오네 그게 나예요 어? 그게 나예요 사장님 처음처럼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슬픈 문제 엄마 아니구나 주는 게 좋은 게 많지 그냥 다 좋은 거 같아 난 나이 내면 너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하길래 이미 나이 길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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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뭐 Choose 콜라 귀를 마주치고 그리고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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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빈 저에게 이거 최급다 그때가 제일 최대치더라 키가 172.9cm 나오고 몸무게가 71cm 날씨는 너 피로 뺀 거야 그때 한식 보내서 시작했었는데 열심히 뺐지 근데 술을 일주일에 두 번은 먹었었어 원래 두 번씩 먹어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저 살짝 사람이 독으로 써야지 이수지가 있어 너무 맛있어 음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인 야 pass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출근을 했어요 밑에 내려가서 명철이고 넥타이를 꺼내요 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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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좀 젊으면 안되나? 아니 제일 뚱뚱한 사람은 왜 앉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깨냐고 그냥 팔꿈치야? 내가 하면 여기 앉으면 돼 내가 여기 앉으면 되잖아 아니 여기 앉아도 되긴 하겠네 자리가 있네 아니 이렇게 쉬운 아 있네 아 그럼 진짜 이렇게 앉았어야지 왜 그 얘기를 뺐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고등어 이렇게 올려놔도 되는데 저거랑 올려놨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었다 알갓두? 아니 그치고는 기분이 잘 모르겠어 반면은 신나게 오늘 배송비에 뺏을 받은 수준 딱히 또 많이 남았어요 여기가 뺏기게 여기야 여기가 뺏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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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얼굴이 땡땡 불었어요. 눈도 불었나? 눈은 아버지가 회사까지 차로 태워다 주신대요. 랩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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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자세히 다 먹을 거야? 잘 먹어요?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때 진짜 너무 좋은데 다 먹을 거에요 다 먹을 거에요 다 먹을 거에요 연습을 많이 못해 연습을 많이 못해 이렇게 말아야 돼요 다 먹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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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할 거에요 바로 옆에 레치기를 이제 멀따 counts 다 먹어야 돼 다 먹을 거에요 다 먹을 거에요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에요 다 먹을 거에요 대파 계란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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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먹으면 좋지 않나요? 아마도 먹으면 좋지 않나? 야채는 너무 작은 거 같은데? 너무 작게 먹었는데... 뭐지? 아마도 먹지 않나? 우린 무언가? 뭐해? 혹시 뭐해? 뭐해? 시간볶기 영수증 확인 부탁드릴까요? 이거 혹시 제가 버려드릴까요? 저희 깔때에 스프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골로 좀 떠드시다가 나물을 더워 드시면 더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처음에는 올리브게디아 매니저가 대부분 쩍쩍쩍 매니저가 너무 음식을 안으로proveiten 나 오늘 정신이 있는 날이었으면 또 천천히 지켜주어 살 텐데 일하는 문제 말고 아 진짜요? 고춧가루 설탕으로 파이팅하게 먹으니까 모두 다 먹는데 부족해 조걱 깻잎 고춧가루 고춧가루 점심 양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점심 양념을 먹기 고추장 제작진 막창 간장 다진 고추장 소금 달달한 고추장 고추장 지금 사복으로 갈아입었고요, 편집하다가 벌써 많이 먹었었어요. 배고파서 삶은 기란 먹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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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만 집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을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돼요. 부작용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나한테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친구들 오늘 맞은 친구들도 있는데 뭐 괜찮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 없고 안전하게 되고요. 배고파서 삶은 기란입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맑았어요. 많이 아프세요? 좀 뻐근하시죠. 문지지 마세요. 3일 동안은 술 드시면 안되고요. 담배는 하루 정도는 피지 마세요. 얼음은 안되고 샤워는 맹붙하시고 만약에 뻐근깨치가 뜨거워지게 되면 시원하게 냉찜질하고 열나면 타이어는 아침에 잠시 내놓으면 먹는데 열이 안나면 아무것도 안먹었대요. 어저께 맞은 사람 절반 이상은 열도 안나면 괜찮았어요. 친구들도 안났다고. 감사합니다. 각각 15분에 앉아있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얀센 백신 맞은 지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처음 맞을 때는 엄청 뻐근한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맞고 나서 15분 정도 대기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요. 저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조금 핸드폰 보다 고개를 들면은 살짝 멍하다 그래야 되나 살짝 어지러운 기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막 막 어지럽다고 말할 순 없는데 살짝 멍한 기분이 좀 들었고요.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한 팔이 이제 뻐근한 거 말고는 다른 증상은 없는데요. 제 친구들은 이제 하루 전날인 어제 여러 명이 맞았는데 12시간이 제일 좀 힘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간 안을 되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르겠지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목이 붓는 기분이 들고 살짝 몸살 기운이 약간 생겼다. 약간 조금 애매한 그 정도의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또 몇몇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냥 공통된 증상은 이제 백신에 접종한 부위가 또 뻐근한 감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또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금 백신 접종한 지 4시간 정도 지났고요. 저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고 접종한 부위도 처음보다 막 더 뻐근해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어쩌면 좀 덜한 지금 느낌인데 아픈 증상이 없는 게 다행인데 밤에 좀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쁜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참 편하게 잤으면 좋겠네요. 지금 9시 41분 이고요. 어 접종한 지 지금 30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는 접종한 부위가 조금 좀 뻐근하고 약간 피곤한 것 밖에 없었는데 아침 먹고 한 10시 이후에 갑자기 피곤함이랑 무기력함이랑 두통까지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프진 않아서 오후에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픈 증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백신 언제 맞을 계획이 있으세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러면